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잘 살펴보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셔서 성막에 충만하게 인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제사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서 이것을 피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와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레위기 1장은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완전히 재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는 속죄의 의미와 함께 감사와 온전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원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를 다 속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과 감사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은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온전하게 전가하는 행위고요. 또 자기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감사와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떼어서 재물을 구별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것을 가지고 이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정결하게 예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될 짐승을 다치지 않고 흠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평소부터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득에 따라서 또 재물을 구분시킵니다. 부자들은 소를 잡아서 드리게 하시고요. 중산층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소유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소유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상관없이 제의에 맞게 속죄와 감사와 순종의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이 짐승들의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죠. 이 번제가 오늘 신약성도들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1장이 가르치는 이 제의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흠없고 정결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흠없는 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죄암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흠없는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전부를 흠이 없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리켜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번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번제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번제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재물로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인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직접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헌금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올려드려야겠죠. 그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흠없는 재물이 되신 예수 크리스도에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흠없는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